너무 할래? 이게 있어야 집중이 잘 되는데 좋아 그거까지 말리지는 않을게 사랑해 오우 오오 어 가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랬어 유자야? 아 다시 해야겠다 이게 뭐야 한 번 더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좀 더 낮아야 되나? 좋아하는 producer I created the volcano 9시 되면 노래 부르고 있으더라도 LEE 사 Yarra 내 제목이라고 해도 대회로 할게 내 제목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냐 하면 4위 올라오 오 injections 가자! 아 누나 그 저 겸손해요 지금 좋은데? 오케이 내가 방금 이렇게 했지 뭐야 뭐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? 왜 그러지? 모르지 또는 나아질 리 없는 릴레이션스 아씨 릴레이션이 왜그래 또는 나아질 리 없는 릴레이션스 아씨 지금 해도 되는데 실패한 그림 위에 붓을 칠 붓을 왜 칠해 색을 칠해야지 이 느낌이 아니야 다 다시 할게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아쉽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감정이 없는 야 야 뭐야 더 이상 아아 아아 더 이상 아무런 사랑인데 이건가? 어 요거야 이거 막 그냥 진짜 약간 리얼하게 계속 나가면은 좋아하겠다 어 그래 올라갔어? 오씨 아 근데 이거 이거 카메라 어떻게 나오지 궁금하다 진짜 바보 같을 것 같지 않아? 왜냐면 나는 이게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혼자서 하니까 진짜 멍청이 같을 것 같다 그치? 아 그러네 너 얘기도 안 나오네 와 이건 뭐 I'll just go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냐 삑사리가 이거였지 날 떠나 아 아 아니네 oh just go away 괜찮아? 어 그치 답정례였어 그치 돌려다 나가기로 아 자연스러워졌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할까 너는 나아질 리 없는 릴레이션스 아이 아니야 그거 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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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녹음 끝났습니다 거의 뭐 무반주로 노래 부르는 노래를 잘 보셨나요?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끝! 방금 아직 열심히 녹음한 곡은 무슨 말이 필요해 라는 곡이고요 이미 서로 에게 마음이 다 식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더이상 질질 끌지 말고 그만하자 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저한테서 자주 보기 힘든 그런 나쁜 네 그런 곡인데 어쨌든 예전에 근데 그런 감성이나 무대를 좀 끌어와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곡이라서 그런 분들이 편하게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월 22일입니다 네 지금 오늘 쏘나기라는 곡이 지금 나와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신데 네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도대체 앨범 내지 않고 싱길만 내느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소식에 빨리 여러분들이 접하셔서 기다리신 만큼 즐거운 그런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느낌이 힘들지 않았어요? 저희가 여자를 아이들 해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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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편안하게 나오는 소리로 편안하게 나오는 소리로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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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위 야 4개 올라갔어 잘 나왔다